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오늘 섹터별 흐름이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큰 틀에서 봐서는 오늘도 다우지수가 2만 9천 원 선을 찍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착하겠가는 아직은 못했지만 멀지 않아서 다우지수가 2만 9천 원 선을 안착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조그만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오늘 굳이 따지자면 1단계 합의 서명이 15일인데요. 하더라도 이미 얘기 나온 거지만 기존에 했던 2,500억 달러 상장에 대한 세금은 유지할 것이다. 그렇지만 사실 그걸 보면 지난번에 다 나왔던 얘기 때문에 과연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야 되나?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에 대한 밸류신에 대한 고평가들은 여전하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공식적으로 오늘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죠. 추이를 보자라는 정도로 한 발짝 물러서서 늘 그렇지만 시장을 여유 있게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아마 실적에서는 역시 3개 정도 기업이 관심이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은행 업종의 블루칩인 JP모건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골드만삭스가 달리고 JP모건입니다. JP모건입니다. 역시 JP모건 예의 없이 놀라운 실적 보여주면서 오늘 1%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시티그룹도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티그룹도 1% 이상, 1.5%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항상 매번 첫 번째 실적 발표하는 날 델타항공이 빠지지 않았는데 오늘도 델타항공이 긍정적 실적 발표하면서 3.3%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올해 들어서 방송하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기업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되겠는데요. 오늘 또다시 2.5% 올라가면서 이제 539달러인가요? 지금 보이는 가격 정말 놀라운 상승. 얼마 전에 저희가 400달러 넘어간 거 얘기하고 막 그러지 않았었네요. 그건 며칠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에 캐나다에서 전화 연결할 때 가격이 180달러 그랬거든요. 그랬었어요? 그때 내면서 다들 모거스텔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악의 경우 10달러다. 어떤 건 가치가 없다. 문 닫을 길 직전이다. 뭐 이런 얘기 많았는데요. 그만큼 주시장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물론 이 가격이 유지될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목표 주가 평균이 이거보다 현재 훨씬 아래에 있다는 걸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퍼리 증권이 오늘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시켰습니다. 상당히 이제 잘 출하가 되고 있다. 생산이 되고 있다는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도이치방크는 물론 목표 주가 오늘 많이 올려놨습니다. 299에서 455달러를 목표 찍고 올려놨지만 이거보다 아래잖아요. 그러네요. 이것은 뭐냐면 상당히 좋지만 분기점은 올해까지 가봐야 되겠다. 올해까지 가보고 미국에서 생산 제대로 되고 예상대로 되고 중국도 지금 물건 잘 굴러가면 그때 올리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모든 분들보다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는 한 두 명의 정말 놀라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가 짐먼스터라는 사람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캐시우즈입니다. 여성분인데 캐시우즈가 ARK 인베스폰트라는 것을 창업한 분이고 이거를 지금도 CEO고 지금도 대표 운영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테슬라?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 구글해서요. 네이버 치면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ARK에 테슬라 이렇게 치면 엄청 나오는 기사도 있고 영상도 있는데요. 이분은 진짜 대단한 분인 게 ARK라는 자체가 혁신적인 사람. 요즘 얘기하는 파괴적인 산업 이런 얘기를 경영학에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하면 디스럽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디스럽터 50 이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기존의 산업을 파괴하는 50개 대표기업. 이런 거를 디스럽팅이라는 개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방송에서 학자분들 그리고 KBS나 이런 데서 보면 강연하시는 경영학자들이. 파괴적 혁신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거죠. 파괴적 혁신 그런 걸 디스럽팅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항상 내 주인해요. 그거의 관점에서 주식을 골라서 ETF를 만들면서 운영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도 많죠. 그렇지만 이분이 대단한 분인 게 이미 2018년 2월에요. 최상의 조건 최악의 조건 베스트 워스트 시나리오가 있는데. 베스트 워터에서 4천 달러를 제시했던 분입니다. 테슬라에 대해서요? 네. 오늘 봤던 게 5백 몇십 달러였었잖아요. 539 달러. 537 달러. 4천 달러. 지금부터 10배 더 간다. 그걸 언제 얘기했냐면 2018년 2월에 얘기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워낙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 많이 인용을 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4천 달러를 얘기했는데 오늘은 한 번 더 나갔습니다. 6천 달러를 얘기했습니다. 6천 달러. 이게 보면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되나 그러지만 이분은 작년에 전 사실 이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분에 나오는 영상을 다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거 다 봐. 약간 과장함을 다 봤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작년에 한 180달러 수준이었을 때 다들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하는데 뭐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의 그냥 그대로 영어를 제가 지격하면 약간 거친 편이 나오겠지만 순회에서 말씀드리면 완전히 바보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자기는 몇 번을 가봤고 작년 여름에 했던 인터뷰를 보면 그때도 가봤다. 자기도 가보고 자기 애널리스트들이 다 갔었는데 자기는 계산이 다르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물건을 팔려나가면 소위 그로스마진이라고 하는 영업이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가 그 당시만 해도 비판이 많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파이어, 해고하고 그랬거든요. 개혁진들이요. 그게 지금은 그동안 풍성풍성 쏟은 사람들이 이제 경영학의 관점에서 제대로 경영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영업마진이 극대에 올라오다 하면 생각이 많이 바뀔 걸 이런 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왜 또 4천 달러를 얘기했냐면 이 사람 얘기는, 이분 얘기는 이겁니다. 2년 전, 불과 한 두세 달 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있거든요. 그것이 앞으로 한 5년 정도 되면 3분의 1 정도는 뺏길 거라는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거 아닙니까? BMW,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벤츠, 현대차에서 전기차를 많이 만들면 당연히 점유율을 뺏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 얘기, 오늘 중대한 얘기 발언을 한 거가 앞으로 5년 동안 자기가 보니까 점유율을 뺏길 게 없다는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점유율 유지할 거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왜 이유를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데 이유가 우리분도 다 이해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좋아하시면 이해할 텐데 테슬라가 갖고 있는, 어저께도 얘기 나왔던 건데 테슬라가 갖고 있는 소위 전기계단, 전기, 기가 팩토리에 대한 기술력 그리고 인테그레이션의 능력, 파워트레이너의 개통, 그 안에서의 조합 많은 분들 앞서도 잠시 다른 분이랑 얘기했는데 애플을 아이폰이나 이런 거 쓰고 그러면 자동으로 iOS 업데이트 되는 거를 좋아하는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보통 1년 2번 정도 업데이트하는데 최근 한 2, 3년 동안에 소위 토크라는 거 힘을 한 15% 정도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그럼에도 오토리로 가능한 회사 자동차입니다. 우리가 토크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가속력이라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가속력을 우리가 우리 차에서 바꾸려면 새 차를 사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IT 기기다 보니까 업데이트로 토크 향상이 가능하다고요? 그런 것들은 계속 해준 거죠. 오토리라고 한다는 거 우리 핸드폰 쓰시는 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이폰이나 삼성을 하나 보면 이런 거죠. 아이폰은 자기네가 직접 다 해주고 삼성은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하더라도 삼성이 또 해야 되고 몇 년 지나면 안 바꿔줘요.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이요. 그런데 애플을 좋아하시면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게 최대 장점이죠. 테슬라가 그런 걸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전기 자동차는 다른 결론이 겁니다. 전기차를 좋아하는 그런 다른 경쟁사들이 앞으로 5년 동안 그 표현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 멀리 떨어지더라도 저 멀리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 멀리라는 영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 직역한 건데 저 멀리 있는. 그다음에 경쟁이 15년, 앞으로 5년 동안 점유를 뺏길 거 없다. 그러면서 6천 달러를 올려놨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 진짜 어떻게 갈지 정말 궁금하네요. 주가는 모르고 저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주가를 엄청 추천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중립 의견이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도 진짜 궁금한 거예요. 테슬라가 어디로 갈지. 알겠습니다. 한번 계속 지켜볼게요. 저도 외신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봤었는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핑크 회장이 투자자 서한을 보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저희 방송 때도 계속했고 사실 저희 작년 12월 달에요. 12월 달에 저희 무작정 따라하기 위해서 2020년에 추천주라고 표현한 거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ETF도 얘기했을 텐데 하여튼 레리핑크 회장님라는 분은 몰라도 상관없고요. 여러분들이요. 소위 블랙락이라는 자산운용사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20년에 글로벌 트렌드 경영학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특히 한국은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습니다. 이 무브먼트 운동이라고 그러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 않은 거를 들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에서는 2020 가장 큰 무브먼트 운동은 ESG입니다. ESG거든요. 흔히 착한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 착한 기업이라고 우리나라 번역하는데 착한 기업으로 번역하면 그게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죠. 왜냐하면 착한 기업 나쁜 기업이면 나쁜 기업은 뭡니까? 하지 말라는 이게 없잖아요. 삼성은 나쁜 기업입니까? 착한 기업입니까?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안 되고요. ESG인데 그걸 통틀어 얘기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서 지속성장 가능성 그걸 서스테이너빌러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지속성장이 가능한 지속 가능 그거를 정확히 하면 서스테이너블 살아날 수 있다 지속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오늘 그 서한을 썼습니다. 그게 딱 핵심이 그건데 레리 핑크 의장도 매년 쓰는데 레터를 쓰는데 이게 누구한테 쓰냐면 자기는 자산 운영사잖아요. 전 세계 주요 CEO들한테 쓴 레터입니다. 그러니까 CEO 여러분들 CEO시면 대표자면 경제자면 그거한테 누구나 다 보내는 레터의 형식이라고 보여주면 되는데요. 오늘 거기에 지속 가능성이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이 모든 투자 판단에 가장 중심에 서야 된다. 그런 얘기를 쓰는 거가 되겠고요. 당연히 지구 온라우나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사회 환경의 파괴 이런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되면 환경주의자랑 오해할 수 있는데 물론 환경주의자 맞지만 환경주의자로서가 아니라 자기는 투자자로서의 관점에서 얘기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 기존 ESG 운동에 대한 전체적인 통합적인 말이 서스테이너빌리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린 E는 환경입니다. 환경 S는 사회적 운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블랙락 자산운영 홈페이지는 바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 홈페이지를 갖고 왔는데요. 사회라는 소셜이라는 것이 여기 중요한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여기서 소셜이라는 것은 교육도 들어가고요. 빈부격차해서 그리고 여기서 중시하는 것이 어떤 특이한 A라는 기업이 중국이나 특히 인도 가서 아주 저임금으로 물건을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운동 그런 게 들어가고 당연히 G는 거버넌스입니다. 경영의 투명성인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운동이 잘 안 먹힙니다. 그리고 이거 하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해당되는 기업이 여러분 찾아보시면 여러분 잘 모르시는 기업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다고 보태예요. 그래서 약한데요. 이런 것들이 돼 있고 이거를 관련해서 드러나는 것이 ESG라는 ETF들 자산 펀드들이 되는데요. 이게 엄청 커져 있고요. 특히 오늘 얘기한 거가 앞으로 수년 내에 150개 정도를 더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상당히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각 국민 우리나라 보면 국민연금 교육기관 이런 데 가서 가서 찾아다닙니다. 편지 쓰고 스파이 같은 거 SNP에 그냥 여러분들 그냥 사는데 그거 사면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ESG에 맞는 기업들만 추려서 사라는 겁니다. 여기서 빠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동의하시거나 안 동의하시거나 무기 회사가 여기 빠집니다. 무기 만드는 거 아니라는 얘기 하나가 되겠고요. 화석연료는 많이 쓰는 기업들이 빠집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저임금을 하는 것들 있죠. 이런 거 빠지가 되겠고요. 또 하나 좋아하시면 계시겠지만 음료 술 있죠. 술 회사 술 회사가 빠지고 담배도 빠지고 담배 빠지고 대마초 빠지고 이런 것들이 빠집니다. 그래서 한 300여 개 내지 200개가 되겠고 조금 얼마큼 더 세밀하게 가냐에 따라서 종목 구성이 좀 되겠고 그래서 이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쉽게 아실 것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있다 없다 이런 펀들이 있습니다. 이태표 분명히 찾아보시면 있는데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 보시면 잘 모르시는 중소기업에서 정말 그런 거에 맞는 기업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기업들 있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빠져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딱 시간이 없으니 두 개만 말씀드리면 ESG-U라는 이태표가 대표적입니다. ESG-U가 있고요. 약간 비슷하지만 SUSL 이 정도가 대표적인 이태표입니다. 서스테이너블을 얘기하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모두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MTN 이학용 전문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